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자 오늘은 라스 PK 월드 투어 파이널에 진출했던 신 아쿠마라는 선수가 사용했던 무지막지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세팅 라스 세팅좌의 첫번째 플레이 타맨발 왼발 요게 이제 막히면 마인스 15인데 원래는 뜹니다 근데 이제 못띄우는 캐릭터들도 많아 어 이거 저거 발동 몇이야 몇시길래 안떠 다시한번 이거 카운턴하면 확정에다가 좋은거같애 어 레안 제길 어 안닿는다 이제 이걸 심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2타가 있기 때문에 못내밀잖아요 상대가 못내미니까 이제 3윤발 한 다음에 자세를 잡는거야 그리고 이제 이지를 거는거지 이렇게 이거 이지 거는건 또 웃긴게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기상 오른손에 내밀어두고 싶잖아 기지거리기 싫어서 그럼 이제 이탈 쓰는거죠 어 3윤발 왼발 3윤발 왼발 어휴 나 나 왜 움직였네 레이지아트 있어야죠 아아 제길 3윤발 캔슬 중단 이런식으로 걸더라고 모든 플레이가 리스크가 쩔어 3윤발 왼발 오케이 미친 세팅좌 또 걸어 또 걸어 어 이거 안닿잖아 하하하하 3윤발 왼발 3윤발 왼발 3윤발 왼발 3윤발 왼발 어 레드 맞구 3윤발 3윤발 왼발 지윙 하하하 저 이 기술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름 알아봤어요 아웃포스트 개간지네 아웃포스트 아아아 아! 제게 갈류 되잖아! 아 갈류는 이게 되네 형님? 부르다카! 오이 쉿! 나이스 나이스 바로 이지? 이타? 이타? 오케이 갈류한테는 안 되는 걸로 아웃포스트! 슝! 앞으로 라스의 국민패턴이구만 아웃포스트 이지 또 이지 또 이지 아웃포스트 와, 채럭 다 깎았다 이거 황금단에서 개잘통하네 지금 제가 게임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잘 걸린다 아웃포스트 안다치롱 아웃포스트 안다치롱 아웃포스트 안다치롱 아웃포스트 카운터 아웃포스트 안다치롱 아웃포스트 슝! 하하하하 미친 사기기술 아니 세팅자 당신은 도대체 라스를 어떤 괴물로 만드신 겁니까? 세팅라스 이번에는 조금 나의 플레이를 섞으면서 해봐야겠다 내가 해주세 그리고 처음보니 상 tramp 글쎄 아웃포스트 아웃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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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기술 아웃보스트 캔슬 중단 아웃보스트 캔슬 하단 아웃보스트 캔슬 중단 아포캔이냐 아포냐 아웃보스트 왼커킹 아 근데 마마파치한다 근데 저거 닿는거야? 확실히? 내가 움직였는데 방금은 아하하 어 마마파치 된다 어 저것도 돼? 부하크래쉬? 나 안든거 같아 아닌가 저거 발동 몇이지? 한번 해봐야지 주단손 아웃보스트 아 안되구요 아웃보스트 아 안되구요 레이저트 아웃보스트 후소테 구두 닦고 후소테 아웃보스트 안다요 서있으면 안맞네 하하하 후소테 아웃보스트 대사기 뚜둥 아웃 캔슬 중단 아웃 캔슬 하단 떠펄 엘보 코로나 와 여기에 빠킹 날먹까지 합치니까 미쳤는데 그냥 안되구요 아 근데 노딜인게 사기긴 하다 이렇게 됐을때는 지옥에 에이지 이것이 세팅자의 플레이 와우 오 아까 브라이언 시험 다 끝났다 그리고 완벽한 세팅 징징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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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포스트 그렇지 하하 하단 이지걸고 중단 이지걸고 아웃포스트 계기로 미친 미치봐라 아니 채널 다 깎았어 이것이 황금단 보라나에서도 통하는 심리전이다 세개의 무대는 넓구나 잠깐만 이지거는걸로 지금 생각을 바꾼거죠 이럼 아웃포스트하고 역심리로 내가 원 원 원과 통감 카운트는 알거 같은데 아웃포스트 원 원 원 역시 라이딩 떠펄 떠펄 눕 아웃 캔슬 레드 소소테 쓰고 구두 닦고 소소테 쓰고 구두 닦고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미치 막판 화랑한테 갑니다 화랑은 근데 왼폴로 띄울 수 있지 않나? 아웃포스트 일단 해봐 이렇게 안하는 중 어 안닿네 저리치가 안닿?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enclosote 아odor포스트 상단으로 들어오니까 바로화단 찍고 아스라이딩 오우 아웃포스트 지훈 아하하 개사의 기술. 아웃 캔슬. 아웃 캔슬 하란. 정리해? 아웃 캔슬 중단. 아웃 캔슬 중단. 아웃 포스트. 아웃 캔슬 중단. 죄송해요. 이러면 이제 후소퇴 못 맞거든. 후소퇴. 구두 닦고. 후소퇴. 아 안돼. 후소퇴. 구두 닦고. 아웃 포스트. 아웃 포스트 써버려. 후소퇴. 그렇지. 와 님들. 라스. 해야겠지? 개꿀잼. 세팅 라스. 세 세 세 세 세 세 세팅 라스. 후소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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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소퇴.